네, 오늘도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미리 제목을 나눈 것처럼 말씀은 없고 해석만 난무한 시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성목사님은 들어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을 없고 해석만 난무하다는 제목을 정리해놨지만 과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쉽지는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시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앗은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없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다면 우리 안에는 지금 씨앗이 없다 그 씨앗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내용들은 많은데 씨앗이라는 주인공은 없는 상태 속에서 그 씨앗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삶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 그 오랜 수개월 동안 꽁꽁한 땅 속에서 씨앗으로 숨겨져 있다가 봄이 되면 그 땅 속 깊은 곳에서 어떻게 봄의 기운을 느끼는지 작은 씨앗 하나가 그 동토를 뜯고 온 땅을 뜯고 싹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온 싹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민들레라고 합니다 그 민들레가 3월 4월을 거쳐서 5월 따야 되기면 꽃이 만개하는데 만개한 후에 꽃이 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들레 홀씨 홀씨가 되어서 사방으로 하얀 씨앗이 무게조차 느낄 수 없는 그런 작은 씨앗들이 홀씨가 되어서 온 사방으로 펀져서 땅에 떨어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경위와 감탄을 금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제 민들레는 그 몇 달 동안 온 땅 속에서 심겨진 씨앗들이 썩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기까지 기다리다가 겨우 온 땅을 뚫고 나와서 잠시의 꽃을 피고 그 꽃을 통해서 홀씨를 뿌리면서 저렇게 가볍게 즐겁게 행복하게 어떻게 온 사방에 자기 홀씨를 날려보낼까 이 민들레라는 그 꽃의 꽃말은 알아보니까 감사한 마음 행복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민들레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심겨주셨길래 그 온 동토의 땅을 뚫고 나와서 자기의 꽃들을 다 화려한 꽃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홀씨를 온 사방에 뿌리면서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는 정말로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라면서 감사의 춤과 행복의 춤을 추면서 홀씨를 날려버리는 그 민들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까요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나비와 벌들에게 뿔들을 다 내어주는 그 꽃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민들레의 세포 하나하나의 홀씨가 자기가 정말 꽃을 피워서 그 액기스로 만들어낸 그 꿀을 자기가 전혀 상관없는 나비와 벌들에게 다 쏟아주면서 꽃들이 느끼는 마음 민들레가 느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민들레의 꽃말을 대신해서 보더라도 그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흩날리면서 감시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홀씨가 가야할 길을 알고 있었고 꽃이 맺은 꿀이 가야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이 씨앗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그 씨앗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민들레의 꽃이가 온 사방에 바람에 날려서 떠다니다가 다시 땅에 떨어져 땅 속에 심리우는 그것이 바로 민들레는 자기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라고 여겼던 것이 아닐까요 말씀이 씨앗이라면 그 말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에 묻혀 죽는 것입니다 씨라고 하는 것은 그 씨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승리는 바로 땅에 떨어져 묻혀서 죽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창조 세 번째 날에 시가 진 열매 맺는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가 진 열매 맺는 나무에 있는 그 시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삼일간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가는 길은 뭡니까 땅에 묻혀서 온전히 썩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라는 것은 씨앗이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죽고 죽으라는 어느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은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말씀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과연 이 땅에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가 말씀이 씨앗이라면 당연히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씨앗을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이루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되겠다 뭔가 우리 일의 행위와 두잉을 통해서 씨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인간의 욕심과 욕구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 씨가 흙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진 우리 속에 떨어져서 그 안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씨가 되어서 내 안에 심겨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로 보라셔 나와 하나 되어 영원토록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성경에서는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가운데 그 씨앗으로 심겨지고 떨어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안에 씨가 진 나무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긴 열매를 마음껏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감춰져 있던 씨앗이 다시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새롭게 창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 안에 씨가 진 나무를 너희에게 양식으로 주겠다 말씀하신 여섯째 날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죽음이란 인간은 누구나 피해가고 싶은 죽음이란 삶의 문제는 셋째 날 나무가 여섯째 날 나무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씨안에는 어떤 열매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수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먹힘을 당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알지 못하니까 씨를 가지고 심기 전에 이 씨는 어떤 씨고 이 씨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이 씨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씨를 분석하고 판단하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서원악 간에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그 씨를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는 그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서원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원래 그 본문을 보게 되면 민메누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전치사를 어느 누구도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메누라는 말은 무엇무엇으로만 이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원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먹지 말고 한 나무의 모든 것으로 너희가 먹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서원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원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별개가 되어서 이 서원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므로 말며마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전략했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원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만 먹지 않는 겁니다 서원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땅에 떨어져 심기어 죽는 역할이 바로 씨앗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오셔서 우리 안에 씨가 되어 떨어져 죽음으로 말며마 우리 속에 맺혀지는 열매로 인해서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서원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씨앗이 되어서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속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며마 생겨지는 그 열매 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너희는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서원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서원악 간의 문제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열매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씨가 너희 안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만 생기는 그 열매를 먹어야지 씨 자체를 먹는 것이 아니란다 그런데 우리는 씨에 대해서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그 사이에 씨가 죽어버리는지 말라버리는지 깨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창식의 셋째 날에 묻이 생기고 그 묻이 위에 자라난 그 나무 안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알파와 오메가가 다 함께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식일장의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며마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시는 그 주님의 탄생과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님은 그 나무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이창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무 십자라고 이름 지어진 그 나무가 바로 태초의 마음자리고 말씀의 자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무나 간략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시사해지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진정 먹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아니하고 우리 속의 씨가 되어 죽음으로 말며마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악으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우리의 양식으로 먹었다면 그 양식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씨가 다시 땅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죠 주님께서 마음껏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그 네 명 가운데는 너희가 나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는 땅에 떨어져서 사람을 살리는 씨앗이 될 수가 없어 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너희가 존재할 수 없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먹지 말고 우리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 속에 하늘의 씨앗이 되어 떨어져서 죽음으로 말며마 우리에게 열매로 먹힘을 당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성경 가운데서 마음껏 그분을 먹음으로 말며마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늘의 씨앗이 우리 자신에 되어 땅에 묻힘으로 말며마 또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마음껏 먹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에게 먹히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해석과 판단만 해버리고 죽는 것 대신에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뭔가 부응하고 성공하여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으로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나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인생은 천년자이나 천년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아직까지 뭔가 오래 살 것 같고 죽음이라는 것이 머릿속에만 남아있지 내 온몸으로 부딪혀오지 않으니까 실감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해석도 하고 나눔도 같지만 실제로 내 삶의 내 육실로 그 죽음을 감자는 시간 앞에 내가 놓여있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결하려고 할까요? 다른 것 다 벗어두고 하나님 죽음이 뭡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데 그분이 경험하신 죽음의 처음과 마지막을 내가 알아야지만 얼마 남지 않은 세상에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민들렬시가 홀라라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죽음을 감상으로 기쁨으로 내가 기다리며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 실감나지 않지요 아기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식결동을 했다가 세상에 앙 하고 나오는 순간 그는 그때부터의 삶을 통해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공부하고 스펙을 쌓고 능력을 키워서 생명력을 강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줄다름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다 부인하고 싶어요 아니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살고 성공해서 무엇인가 얻고 연금을 받고 돈을 저축하고 부동산을 저축하게 되면 내 죽음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되어질지 모르지만 신시황도 알렉산더도 피해가지 못한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도의 죽음이라는 것을 남물을 통해서 깨달지 못하면 우리의 죽음도 인생사 다른 죽음과 다름이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도대체 우리 앞에 무엇으로 존재하길래 하나의 씨앗이 그 말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까 셋째 날부터 여태째 날까지의 과정 속에서 씨가 진 열매가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씨는 안 보이고 열매 안에 씨가 감춰져서 우리에게 열매로 온 것입니다 그 3일간의 과정을 우리는 바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일 동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이뤄지고 벌어지길래 주님은 죽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고 죽으리라는 그 감정과 기쁨과 감사한 달리 우리 인간들은 성경을 창세 1장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다가 2장에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는 말 앞에서 모두 다 기절적붕하고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따라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까요 죽음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씨앗이 떨어져 우리 안에 심겨져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하나의 물이 은물과 아랫물로 갈라지면서 아랫물이 한쪽으로 몰아지면서 생긴 것이 묻힌데 그 묻힐 하나님은 땅이라고 특별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원재료가 되는 땅은 은물과 아랫물로 갈라지면서 아랫물의 물이 한쪽으로 모이면서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 몸의 원재료인 땅의 특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졌건에 우리는 땅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진 땅의 본재들은 언젠가는 그 흙으로 돌아간다 본질로 돌아간다 얘기합니다 특글에서 왔으니 특글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멋진 것처럼 그 말의 진실인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였죠 그러나 아닙니다 죽으라는 것은 뭐냐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고 가운데 궁창이 생김으로 말마 그것을 지음받은 하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랫물에서 한쪽의 물들이 모아져서 묻으로 드러난 것을 지음받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면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삶이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면서 시작되는 인생, 삶이 마감된 것이 죽음이지 윗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면서 그 중간에 우리가 숨쉬는 공기가 존재합니다 그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으로 우리의 인생은 연속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땅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느 날 갈라졌던 은물과 아랫물이 합쳐지면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로 우리의 첫 신분으로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은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면서 우리가 그 땅에서 묻히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우리의 인생이 시작되고 사랑과 사랑 간의 만남이 시작되고 사랑과 피조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갈라진 것은 언젠가는 닫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갈라진 그 하늘에서 하늘이 찢어지면서 원래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묻는 병을 고치고 온갖 병들 다 고치며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를 보고 심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온몸으로 부르짖었던 사람들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하고 예수를 시보이나 참혹하게 부인하고 저주하는 사람으로 돌변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시장이 찢어지면서 위타늘과 아래타늘이 연결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모습을 본 로마의 백부장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그 모습과 그 광경을 보고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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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윗물과 아랫물이 갖춰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과정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고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죽음보톡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로 된 하나님이 우리 위에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서 그 아랫물 안에 육지를 만들어 놓고 땅을 만들어 놓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들은 궁창으로 갈라진 위의 하늘을 볼 수가 없기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명명하고 하늘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명명하고 그 궁창에 달려있는 태양과 달과 별들과 온갖 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당신들은 신이요 나는 당신들을 숨기는 종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당신들을 선택되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리고 느려온 삶이요 옛 땅과 옛 탄을 믿어 그러나 하나님은 윗물과 아랫물로 그 물을 가래시고 갈라진 아랫물에서 묻힐 만듦으로 말냐마 그 묵 가운데서 땅을 향하여 명령하시자 시가진 열매 맺는 나무야 나라 그러면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경에는 열매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원문에는 나무라는 말밖에 없어요 시가진 나무 이거는 먹는 게 아닙니다 시가진 나무는 죽는 나무입니다 그 시에 달린 씨가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이분은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기에 그 시가진 나무를 먹으려고 했죠 그러나 주님은 하룻밤, 이틀밤, 삼일밤을 거쳐서 시가진 나무는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냐마 너희가 먹을 것은 바로 여섯째 날 내가 너희 속에 묻혀 삼일배에 부활한 바로 열매맺는 그 과실이 열매맺는 그 나무가 바로 너희들의 양식이야 삼일길의 죽음의 과정을 우리가 밝히 깨달아 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데서 선악이라는 형용사에 붙잡혀가지고 죽고 죽으려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은물과 아랫물이 갈라지면서 아랫물이 한쪽으로 흘리고 드러난 무채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늘과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함유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지금 나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아랫물이 한쪽으로 모이면서 모인 것을 바다라고 했고 그 모인 물 옆에 있는 그 무칠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농산으로 이끌어간 아담은 바로 둘째 날 아랫물에서 드러난 무칠 땅을 흙을 통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움과 조화름을 온전히 지니고 있는 그런 자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바로 시가진 나무의 가정에서 열맘 있는 나무의 가정으로 변화가 되는 죽음이라는 시공관의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달라졌던 인물과 아랫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과 하늘이 따로따로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군창을 통해서 위와 아래로 달라졌던 그 물들이 하나로 합쳐질 때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는 내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느리라고 하는 그 온전한 창세기 1장 1절의 완성을 바로 게시록 21장에서는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 안에 옛 땅과 옛 탄은 없다라 말씀합니다 왜요? 옛 땅과 옛 하늘 하나님의 입으로 지인받은 아랫물과 그 아랫물에 생긴 그런 모든 땅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그것은 이미 인물과 아랫물이 둘로 나눠지기 전에 그 안에 하나로 하나됨을 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인물과 아랫물이 합쳐져 하나가 되니 그 안에서 그 땅과 그 하늘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그런데 이렇게 지인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무를 통해서 무채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직까지 자신의 인생을 시작도 하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야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서 죽고 죽으리라는 것처럼 시건 차연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는 죽는 죽음의 인생들이야 우리는 죄인이야 그러므로는 죽어야 돼 바로 서막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는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오해함으로 말며마 이 죽음이라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복중의 복이라고 고백하고 경험되어지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으로 대체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는 이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이라는 이 형용사에 집중하려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누구나 어느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앞에 놓고 우리는 공포와 자려 속에 우리는 날마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란 시가 진 열매 맺는 나무에서 열매 가진 시가 진 나무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기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섬기시길 원하시는데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당신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먹어서 이미 죄인된 내가 그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당신을 섬기고 복종하고 믿고 충성하고 섬기고 바쳐야지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차밤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과 땅과 만물을 창조했다 이 만물이란 말이 차밤 전쟁 군인 군대란 말이죠 도대체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사탄과 우리와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에게 먹힘을 당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섬기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앞에 아니에요 주님 내가 섬길게요 내가 충성할게요 내가 믿을게요 라고 하는 두 국면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서 충돌하여 싸움으로 말며마 다른 사람이 사탄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섬기심을 반대하고 먹힘을 당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아닙니다 당신은 나에게 먹힐 수가 없어요 내가 당신에게 먹히기 원하는 동안은 이 마음의 갈등이 사탄과의 싸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너는 누구야 너 자신을 알라고 말씀하고 오시는 이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애는 죽음을 경험한 부분이 없기에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지만 이 설명이 우리의 온 백족의 세포를 움직이고 춤을 추게 하려면 오메가가 죽음이라면 오메가 앞에 분명히 알파가 있어야 합니다 알파가 무엇일까요 내가 당신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 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가르쳐지고 생각나고 경험되어질 때 주님이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시야를 통하여 땅의 신겨죽음으로 말씀하고 싶었던 그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항원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세상에 죽음이라는 단어처럼 말처럼 막말이 없는데 그 막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아름답게 들려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창세 일장 앞에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시는 하나님의 무릎 앞에 내가 온전히 답하는 단독자로 섰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인생에는 가장 가치 있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죠 죽음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죽음이 무엇이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분명히 질문하고 답을 들어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죽음을 피하려고만 했고 죽음을 맞다트리면 공포와 절망 속에만 있었지 한 번 더 죽음에 대해 주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던 우리 인생의 낙연의 길 앞에서 그 문 앞에 서서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이 수천 년 동안 모든 인생의 마음속에 차려잡고 있구만 한 번 더 종교도 기독교도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도 이 질문 앞에 침묵할 뿐 너는 죄인이야 산악을 따먹어서 그래서 예수가 너를 살리려고 죽으신 거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시험걸 앞에 놔두고 그 시험걸에 걸려서 그것을 너가 물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물론 그 얘기가 신과 피조물의 관계라면 분명히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과연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너는 누구냐고 물어보시면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시는 그분이 나와 관계가 절코 창조주와 피조물로 관계 속에서 지금 그 대면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과거의 비틀즈의 노래를 들어보면 또 지금 전 실기를 감동시키는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의 노래들을 들어보면 모든 가사들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죽음과 나는 누구인가라는 비죽인 가사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삶의 죽음의 공포 앞에 떨고 있고 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미래를 낙관하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 방탄소년단의 노래의 가사를 듣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이냐? 죽음이 무엇인가? 그 멜로디에 들떠서 온몸으로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질문을 유도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유도한 그 질문 앞에 온 세상의 청년들을 향하여 온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그 답을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월호 론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코로나의 문제를 내서 지금도 수천명이 수십만명이 수천만 명이 지금 전세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고 죽어간 그들에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고 기도하자고 할 수도 있고 금식도 하고 철회도 하고 위로도 하고 다양한 사랑과 경건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형제들에게도 우리의 사춘들에게도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죽음을 증민하면서 어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주고 그 말씀이 어떻다고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하겠다 만일 그 죽음의 당사자가 여러분 자신이라면 그 죽음의 당사자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이거는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 죽음의 당사자가 나요 죽음의 당사자가 내 몸보다 더 귀한 내 자녀라면 그 앞에서도 성경을 해석해줄까요? 기도하자고 할까요? 금식하자고 할까요? 철회하자고 할까요? 경건한 모습과 사랑을 가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기도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남아있을까요? 아니지요? 아니지요? 내가 그 죽음의 당사자고 내 자녀가 죽음의 당사자라면 거기에 무슨 말씀의 적이 필요할까요? 거기에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요? 거기에 무슨 금식이 필요할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같은 믿음의 성도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따뜻해서 그를 위해서 병원의 치료부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정말 100만 원, 200만 원을 내가 주는 것도 수백 번 고민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서 내가 이 돈을 당신이 가져왔습니다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내 자녀가 그와 똑같이 당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장기까지도 여러분의 심장까지도 다 끄집어내서 그 자녀에게 아무런 설명도 안 하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고 그저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며마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아무 소리 없이 왼손도 모르게 오른손도 모르게 그저 씨가 떨어져 죽어가는 그 모습으로 그 자녀 앞에 행하지 않을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왜 내 자녀와 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도 아낌없이 다 쏟아놓는데 나와 내 자녀가 제 2인칭, 3인칭 그 사람들과 그 사건을 향해 대할 때는 말씀을 해석해 주려고 하고 위로해 주려고 하고 인내하자고 하고 소망 갖자고 하고 금식하자고 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이렇게 왜? 씨앗을 땅에 신기으면 되는 건데 내가 그들에게 먹히면 되는 건데 그러면 자연이 그 씨는 땅에 떨어져 또 그들도 다른 사람에게 먹힘을 나감으로 이 죽음을 통한 영생의 경험들이 널리 널리 번져갈 텐데 왜? 묻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설명이 많고 이해 개선이 많을까요? 나와 내 자녀가 죽음을 당면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땅에 나는 심기어 죽을 거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이미 자신의 몸을 가지고 응답자로 죽어가는 자녀 앞에 내 자신 앞에 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는 심어져 죽어가는 그 씨를 가지고 해석하고 위로하고 소망 같자고 하고 기도하자고 하고 다른 사람을 다 부응시키지만 진정 그 2인칭의 그 사람들이 3인칭의 그 사람들이 나라면 나라면 내 자녀를 향하여 하는 것처럼 내 자신을 향하여 하는 것처럼 해야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진정으로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음물과 아랫물이 합쳐짐으로 말마 생기는 역사가 바로 죽음이라는 감격과 복중의 복이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당면한 나 아는 내지 아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향해서도 여러분 내 자신의 죽음과 내 자녀의 죽음을 보는 것 같은 똑같은 고통과 뿐과 눈물을 흘려야지만 정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아버지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는 너는 누구냐?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까 나와 내 자녀는 하나 같은데 나와 내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나와 별개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목사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나가지만 우리 모두가 창세기 1장 1절 앞에서 네가 누구냐? 라는 그 질문 앞에 올바른 질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남남입니다 제 3인칭 2인칭으로 여기서 들려지는 말씀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분별해서 삶을 꾸려가는 인생은 될지 몰라도 땅에 심기어 죽어가는 삶을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아예 그거 나 대답한 적이 있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단 한마디로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성지였다면 하나님이 그때요 아담을 지은 후에 2,800년이 더 지난 세월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모세와 광라 백성들의 그 어려움과 절망 앞에 나타나서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단 한마디로 나에 대해서 나는 이렇다라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강례 출의급의 무리 앞에 나타나셔서 또 여와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지금 어떤 심정으로 내가 천지를 창조했느냐고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달게 하기 위해서 그저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표현해서 우리가 알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느니라 그 하늘과 그 땅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설명해 주고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 알게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하늘과 창세 1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과 그 땅이 요한교수 21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오래된 미래 태초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하늘과 그 땅의 창조입니다 그 하늘과 그 땅의 창조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하늘을 위하늘 위에 물과 아랫물을 갈라서 아랫물에서 묻힐 만들고 그 땅에서 나무가 자라기 아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오미암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설명하신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아랫물에 통해서 만들어진 땅의 흙을 가지고 설명하랬던 그 모든 것들은 그 창세기 1장 1절에 그 천지와 그 땅 안에서 하나로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켜놓고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요한사도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 단어를 그렇게 바꿔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시곤 해 아담으로부터 모세 앞에 여러분과 제 앞에 자신을 기회시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알고 믿고 있는 그 하늘과 땅은 너무나 간격이 크구나 너희는 궁창 밑에 궁창을 하늘이라고 궁창 밑에 땅에 너희가 살고 있지 않니 그런데 그 궁창 아래에서 생긴 땅에서 그 궁창을 하늘로만 알고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아무리 저 하늘에서 너희를 불러도 너희를 불러도 서름에 겹도록 불러도 생산에 부더지도록 불러도 부르다가 내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도록 불러도 너희는 내 부름에 응답이 없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설명한다 내가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 더 이상 다른 것을 가지고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기 없는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이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과정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죽고 죽으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진정 너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하고 싶단다 좀 들어주지 않겠니?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누군지를 설명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는 이 말씀을 엉뚱하게 오해라요 내가 그 죽음 앞에서 이 타늘과 아래 하늘로 갈라져서 생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존재가 원래대로 위하늘과 아래 하늘이 하나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주 가운데 얼마나 다양하고 변화가 있고 창조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야 우린 모든 선악을 따무으로 원자가 유전된 원 범죄자들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죄의로 격하시기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 크리스토의 사양마저도 제한시켜서 먹지 말라는 선악을 먹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죄인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제한시켜 버리는 우리들의 인생 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흘리신 그 하나님의 벚꽃수 같은 눈물이 강을 이루다 못해 에델에서 네 개 강두기로 갈라져서 바다를 이루고 온 우주를 덮어버리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나는 죽음을 통하여 선악과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는 이 죽음을 통하여 시야 죽음을 통하여 말씀의 완성을 통하여 너희들이 얼마나 나에게 귀한 존재고 아름다운 존재고 복된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이 말씀을 오해하여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한 말을 오해하여 내가 한 말보단도 내가 게시하고자 내 마음보단도 그의 교리와 그의 믿음을 믿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 죄인이에요 나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하면서 예수의 사약을 완전히 제한시켜 버리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사단의 모습이고 독사의 첫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인생을 보고 에덴의 네대강은 육신의 강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마음에서 흘러내린 안타까움과 서름의 눈물이 네 개 강줄기를 통하여 온 땅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을 만나러 가서 마음속에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한 말이 지금 이렇게 주님이 네가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죽음을 통하여 설명하신 이 내용을 오해하고 혹해하도록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느냐 하고 어거스틴에게 물어봤더니 어거스틴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채 목사 나는 내 말이 그렇게 쓰일 줄은 몰랐네 지금 보니까 정말 야들났어 이거 어떻게 내 말을 실수할 수도 없고 말이야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내가 부탁하나 하자고 채 목사 채 목사와 당신과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잘못된 규리와 믿음에 빠져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건전해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눈을 띄는 아름다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지 않겠는가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물어봤습니다 어거스틴이요 당신이 해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그 얘기는 내가 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저의 손을 잡고 태초의 천지를 창전이라고 말씀하신 그 친문자 앞에 저를 시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채 목사 자네가 직접 하나님께 여쭤봐 그래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나무 달이 되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가난하나 배고픔이나 어떤 경우에도 나들이 나들이 이 나무 달을 다 건너갈 때까지 내가 엎드려 십자가 나무 달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엎드려 있고 주님 보러 걸어가시라고 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 나무 달이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에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 나무 달이는 아무나 건너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청인 목사님께서 십자가는 말세의 마음 자리여 태초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마음 다리는 아무나 건너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자들만이 걸어가는 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우리는 너와 내가 아니라 나들이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그 달을 마음껏 펑펑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과 내가 스스로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경험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는 2인치가 1인칭이 아니고 1인치가 3인칭이 아니라 나들 나들이라고는 1인칭이 되어 십자가 마음 다리를 건너서 태초의 그 마음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와 자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시험한다 원죄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대가를 치렀다 구속했다 축제했다 이런 말은 부모와 자식 간에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는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가 있고 강대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으나 내가 그 창세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마다 원죄 대가 구속 속죄 이런 단어들은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종과 주인 사이에 신과 노예 사이에 재판장과 피고인 사이에 사용된 언어지 부모와 자식 간에 사용되는 언어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창세 1장 1절 앞에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질문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다면 창세 2장에 나오는 선어 갈개나물을 먹고 먹으면 죽으리라는 이 막말이 그렇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고 아름다움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고백하는 것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너 머문 죽어라는 그 말 주차도 대책도 없이 이렇게 아름답게 빌려 질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수천 년 동안 평생 사람들이 물어온 질문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나훈아 같은 대중 가수들 테스형 테스형 하면서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질박하게 노인의 가수가 질문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불러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평생 물어온 질문이지만 아마 누구도 평생 그 정답을 찾지 못한 질문 또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나란 놈을 고자 몇 개로 답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너는 이런 놈이야라고 큰 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 천지 안에는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 날까지의 모든 아름다움과 무궁무진함과 피조물의 세계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가정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너는 너는 누구냐고 질문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단 한마디로 정의드릴 수가 있고 답을 해줄 수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66권 쓰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단 몇 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그 수많은 아름다움을 다 만드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셨느냐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으셔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윗물과 아랫물을 갈라서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 땅은 나무를 내어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안식의 일곱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설명 가운데 토부 토부 아름답다 선하다 인간이 좋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모든 단어를 하나님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토부라는 단어를 일곱 번이나 반복해 사용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야하야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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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일장에만 해도 있으라라는 하야동사를 스물다섯 번이나 쓰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인받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메오드 토부 심이 심이 아름답구나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메오드 토부 카야가 되는 과정 속에서 씨 가진 나무가 열매 가진 나무로 변하는 과정 속에서의 그 과정이 바로 주님은 죽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완성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랑이요 우리들의 친구요 아들과 딸인 우리가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금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속죄 구원 용서 구속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 같으면 못할 겁니다 그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그냥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이것을 반복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인간들이 서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기도하는 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해석하는 자로 사는 자가 아니고 경군의 모습을 지니고 사는 자가 아니고 기도의 응답자로 쓰임 받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자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들에게 열매로 먹힘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그들에게 열매를 먹힘으로 말마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말씀의 시앗들이 다시 땅에 떨어져 말씀을 완성해서 옛 땅과 옛한 일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 장식일장일자에 말씀하신 그 하늘과 그 땅이 갈라졌던 인물과 아랫물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와 자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30분 넘어서 죄송합니다 자녀